금융당국이 코넥스 시장에 대한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위기론 등을 고려한 활성화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규제의 완화로 개인 투자자들의 코넥스 투자 문턱이 낮아지지만 과연 투자 매력이 있을지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투자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코넥스 시장 내 주식을 매수하려면 3천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천만 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코넥스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투자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코넥스 기업들도 순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최근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위기설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1분기 코넥스 시장에서는 18개사가 총 57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급감한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 속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실패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넥스 투자 문턱을 낮췄지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관리는 여전한 숙지입니다.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는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코넥스 시장의 특성과 위험성 등 투자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의 평가 없이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평가가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전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목하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코넥스 시장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시장이 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가격 상승이 더...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이 크게 완화되며 찬밥 신세가 됐던 코넥스 시장.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금줄 역할을, 투자자에게는 숨은 우량기업과 비상장사의 정보 전달자라는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이데일이